동대문구가 투명 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곳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했습니다.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파워크러쉬는 단순 압착 형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분쇄기 형태의 기기로 플라스틱 페트병을 분쇄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만들어주며 이는 세척 과정을 거쳐 고품질 원사로 활용됩니다. 파워크러쉬는 구청사 외부,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, 이문체육문화센터,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각각 한 대씩 설치됐으며 파워크러쉬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